최강 경찰 미니특공대 어서와 친구들! 난 볼트야! 최강 경찰 미니특공대 코멘터리에 온 걸 환영해! 다들 본편을 더 재미있게 즐길 준비는 됐어? 그럼 함께할 대원을 소개할게! 세미! 어서 들어와! 세미다! 오늘도 코멘터리를 도와주러 왔지! 좋아! 그럼 세미와 함께 오늘의 코멘터리 제풀석에 출동이다! 우와! 블루티어가 모두에게 공개되다니! 너무 기대돼! 나도! 한 번 보면 눈을 못 뗄 정도로 아름답다더라! 아! 블루티어를 실제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보석은 그냥 빛이 나는 돌일 뿐이다! 에이! 그렇게 말해놓고 세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흠! 그럴리가! 이야! 너무나 아름다워! 역시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흠흠!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제는 좀 인정하지 그래! 응? 그렇게 하도록 할까? 우리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도! 흠흠! 안 한다! 워하! 그만둬! 아니, 저 녀석이… 맥스! 내가 상대해주마! 저렇게 게으르면서 엄청나게 강하다니 불공평해 그런데 저 뭔 말이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엄청 단단하긴 했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가치도 굉장하겠군 뭐? 체포하기 전에 조금 떼어달라고 할걸 아서라 볼트 아파! 아팠다고! 화난다! 맥스! 이럴수가! 안티 다이아펄스가 통하지 않다니! 너 없앤다! 레이! 으하! 우리의 구세주 등장! 없으면 위험할 뻔했지! 다행이었어 그런데 레이는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걸까? 모르지 다른 나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일 수도 있고 해외여행? 부럽다! 여행이 아니다 볼트 아이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두근두근 하잖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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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다! 으하! 오늘 코멘터리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 샘이! 별 말씀을! 나도 즐거웠다 그럼 다음에도 또 보자! 친구들 안녕! 다음에 보자구! 하우!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악당들과 싸우는 우리의 영웅 최강동창 미님 그 동네 제발! 두근두근 동네 ego